지난 3월 기록적인 폭설이 내린 요세미티 국립공원입니다. 그래서 공원이 문을 닫는다고 해서 이번에는 그 웅장함을 볼 수 없나보다 하고 모두들 아쉬워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착한 바로 그날 요세미티 국립공원은 그 웅장한 자태를 뽐내며 우리를 반겼습니다. K-PAC 멤버 워크샵 그 두 번째 이번에도 역시 작년과 마찬가지로 요세미티의 더 파인스 리조트에서 열렸는데요. 여기서 잠깐 K-PAC에 대한 짧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미 아테 소위원장인 브래드 셔먼 연방위원을 설득해서 한반도 평화법안을 미 국회에 상정. 종전선언을 통해서 한반도에서 더 이상의 전쟁을 하지 않도록 미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천여명의 회원들이 모인 한인 유권자 단체인데요. 정치인을 후원해서 친한파 정치인으로 설득하는 것. 바로 유태인들의 에이팩과 같은 단체라고 보면 가장 이해가 빠를 겁니다. 그런데 이번 워크샵이 K-PAC에게 무척 특별한 이유가 있답니다. 그것은 지난 2022년 11월에 미 연방의원들 십수명이 참석했던 K-PAC이 주최한 대규모 한반도 평화컨퍼런스에 대한 현 한국정부의 탄압 때문인데요. 내용은 미주 전체의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을 대상으로 평화컨퍼런스에 참석한 경위를 조사한다고 하면서 당시 민주평통 미주부의장이었던 현 K-PAC의 최강철 대표의 직위를 해제하고 평통 자문위원회에서 해척하는 등의 불미스러운 일들을 벌여왔던 것이죠. 반대한다는 얘기 들은 적도 없어요. 지속적으로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올바른 자문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거죠. 하지만 미국 시민권자들의 자유로운 유권자운동을 상대로 한국정부가 간섭할 수 있는 일이 과연 있을까요? 오히려 외교 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 위험스러운 일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요. 덕분에 작년에 비해서 두 배가 넘는 분들께서 이번 워크숍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은 한국과 미국 전역에서 참석한 60여분이 넘는 회원분들과 더불어 에이펙의 유테인 패널까지 한자리에서 만나서 열정 토론을 벌였는데요. 참 불쌍했구나. 미국의 손에 왔다갔다 했구나. 홍보를 하셔서 우리가 이런 거를 배워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메이저 방송국도 기획하기 힘든 멋진 토론이 아니었을까요? 최규선 이사장님께서 특별한 코스를 보여주시려나 봅니다. 마음이 안 들면 지갑을 내놓겠다고 하시네요. 여기가 이쪽으로, 이게 이제 해프돔 올라가는 이쁜데요. 이게 해프돔이에요. 그래서 맨 위에 이렇게 테이프... 이렇게까지 많잖아. 글쎄 말이에요. 근데 이거보다 더 많이 내려올게요. 위에서 여기 아직 안 넘어갔어요. 그러니까요. 와, 이 물소리. 물멍에 한번 빠져볼까요? 안전한 물소리. 내부소리는 제품마다 오랜에 힘이 에센터가 났다. 입구실에 한번 끌려줄게요.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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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전해소 예쁘다. 77. 77세요? 네. I can't believe it. Oh, thank you. I can't believe it. I can't believe it. 한반도 평화의 그날이 과연 올까요? 네. K-PAC 멤버분들이 이 정도의 열정이라면 평화의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사실 K-PAC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촛불저항정신을 그대로 계승하는 민초들의 모임이라는 것인데요. 덕분에 대한민국의 세계적 평화저항운동인 3.1 만세운동을 계승하는 의미에서 브래드 셔먼 연방의원은 한반도 평화법안 1369를 3월 1일에 재발이 했습니다. 화이팅! 한반도 평화! 화이팅! 화이팅! 한반도 평화! 화이팅! HR 1369는 지난 117대 미 국회에서 발의됐던 종전선언과 평화조약,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북한 여행 금지 조치 해제 검토를 통해서 이산가족 상봉 및 인도주의적 지원 재개 등의 한반도 평화법안 HR 3446과 모두 똑같으면서 이 법안이 미군 철수로 이어진다는 일부 보수 세력들의 선동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맨 마지막 부분에는 한국 등 여러 나라의 주둔해 있는 미군의 상황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법안이라는 내용까지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What do we want? Kids! What do we want? Keys! What do we want? Kids! Are you ready? Yeah. 박효주님 땡땡땡 어서 보이자 선생님 우리를 기다리십시오 네 맞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K-PAC은 대한민국의 민초정신이 고스란히 미국의 유권자운동으로 전환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민초정신은 지금 미국 국회를 움직이는 개미군단이 되어서 열심히 큰 산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이 끊임없는 노력, 수많은 분들의 단합된 마음, 통 큰 기부와 열렬한 봉사가 함께하는 이 길에 여러분들도 함께하고 싶으시죠? 굉장히 감동받았고요. 가능한 한 주 많이 참석을 해서 작은 밑돌 하나 같이 놓고 갈 수 있는 앞으로 이런 모임이 더 커지고 정말 미국 한반도 외교정책에도 적극 유행할 미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또 여기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 여기 유적지에 오기도 했는데 지금 현재에서도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독립과 통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너무나도 뜻깊은 행사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한국의 유니피케이션이은 정말 중요하죠. 우리가 한국에서 동시에 우리가 살아서 살아서 한국인이 유니피케이션을 위해 살아가며 한국인이 구하는 brass 어깊을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보다 올해가 더 많은 분들이 올라가셨어요. 의미를 부여하자면 우리가 좀 더 계속 발전한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더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의 피처니까. 이 어린이 아이들이 같이 참석을 해서 만약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어린이들의 시간.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열심히 노력해서 빨리 한국이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로 갈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강대국에 둘러싸인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는 어느 강대국에도 치우치지 않는 긴밀하고 꼼꼼한 외교력을 펼치면서 긴장을 평화로 전환해야 하는 숙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미 패권 싸움의 소용들로 들어가는 이 무도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미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바로 미국의 유권자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최강철 대표는 말합니다. 젊은 후세들에게 이 일을 물려줘서는 안 된다고 우리 세대에서 끝내야 하는 일이라고 먼저 종전을 이루고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어야만 우리는 이 무서운 분열의 길을 멈추고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미주 한인 화이팅! 한반도 평화 화이팅!